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1회 일반기계기수 문제 필기, 문제풀이 1과목 재력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양단이 회전지지로 된 장조에서 거리 2만큼 편심된 곳에 축방향 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기둥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A는 기둥 단면적, E, C는 단면의 두께, R은 단면의 회전반경, E는 세로탄성계수, L은 장주의 길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장주의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풀려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진짜 20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일단 편심하중이니까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직접하중과 모멘트 함께 작용하는 거로 봐야지 되니까 압축응력은 즉 A분의 P 플러스 단면 개수분의 굽힌 모멘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대 압축응력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최대 굽힌 모멘트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 단면 개수는 도심에서 끝단까지 거리에 분해 도심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로 해서 풀어야 되겠죠. 도심에서 끝단까지는 C로 보면 되겠고 C의 2배가 단면의 두께입니다. 단면의 두께니까 단면의 두께의 반이 도심에서 끝단까지 거리로 보고선 적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누르니까 이와 같이 휘게 됩니다. 휘게 되니까 수평축은 Y축으로 보고 수직축은 X축으로 봐서 임의 지점에서 굽힌 모멘트를 MX로 놓고 이 MX를 계산을 해보면 이 MX는 P 곱하기 2 플러스 Y로 해서요. 임의 지점에 X가 되는 임의 지점에 처짐이죠. 일종의 힘이, 여기서는 힘으로 볼 수가 있겠죠. 힘을 Y로 놓고 2 플러스 Y, 2 플러스 Y인 지점에서 MX를 구합니다. 그리고 탄성호수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요. Y의 2 프라임은 마이너스 MX에서 갖다 집어넣고 적분을 하고, 두 번 적분을 합니다. 두 번 적분을 해서 Y를 구하고, 이게 이제 델타죠. 보로 따지자면 델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X이꼴 2분의 L이 되는 지점에서 M맥시맘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푼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M맥시맘을 계산해서, 이 M맥시맘을 갖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1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의 맥시맘은 A분의 P, A분의 P 묶었죠? A분의 P 묶어서 1브라스, R제곱분의 E, C, R제곱분의 E는 편신거리가 되고, R은 지금 회전반경으로 줬습니다. 회전반경은 우리가 이제 K로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R로, R로 줬고요. K를 R로 보고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세크, R분의 L, 루트, 4배의 이 A분의 P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을, 시퀀트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퀀트 공식.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그림하고 이 공식을 암기를 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다 보면, 이거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풀 수가 없을 거고, 여기서 이제 세크, 세크, 시퀀트 함수의 급수 전개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게 이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번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주 쪽에서는 거의 문제 나오는 게 오일러 공식이었잖아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출제가 왔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장주의 편심화중이 걸리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는, 시퀀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시퀀트 공식의 표현은, 시퀀트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 압축력을 계산하면, a분의 p, 1뿌라스 r제곱분의 e, 세크, r분의 l, 루트, 4배의 e, a분의 p로서 정리가 되는데, 이때 r은, 회전반경, 회전반경, 그리고 e는 편심거리, c는 지금, 부재의 두께에 해당이 되는 거죠. p는 편심화중에 해당이 됩니다. a는 면적이고, 그와 같이 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은 막대가 있다.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죠. 길이 4m이고, 힘 f는 지면에 평행하게 20N만큼 주어졌을 때, 5점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모멘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f5x, 5점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력이 되겠죠. f5x는 수평방향의 힘의 평행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f랑 같습니다. f는 20N에 해당이 되니까, fx는, fx는요, 200N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200N, 200N이 됩니다. 200N, 20이 아니라 200N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f5x가 f랑 같아야 돼요. f5x는 200N, 200N이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고, y방향으로는요, y방향으로는, 외력이 작용하는 게 없습니다. f5y는 0가 되겠죠. 0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 f 곱하기 거리, 거리는 4m가 됩니다. 4m. 4m가, 이 거리가 4m군요. 이 거리가 4m가 되는 거니까, 이 거리,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f 곱하기, 5점까지, 직각 거리를 곱해줘야지 되니까, 시계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4m 곱하기, sin, 30도 취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400N, 400J이, 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의 답도,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줘야 되겠죠.